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원하며 테마술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오늘도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 융자 잔고가 늘어난 것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일제히 종가까지 하한가를 맞았던 6개 종목이 오늘장에서도 점하로 출발한 뒤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 탔다가 폭포수를 맞았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오늘도 코스닥은 2% 넘게 빠지고 있죠.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정혁 전문가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하루 잘 마감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간단하게 또 시황들 준비해 왔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들, 대차 비중이 늘어나는 종목들과 그리고 신용 비중이 높아진 종목들, 분명하게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중요한 종목들, 여러분들 오늘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할 멋있는 종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오전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증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빅테크의 실적을 앞둔 상태에서의 혼조세로 마감을 좀 했고요. 기업들의 어떤 실적은 현재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잠정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는 기업들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다소 긴장을 한 듯한 분위기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향후에 있을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 의장이 어떠한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에는 큰 흐름들이,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증식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환차 이익을 노리고 있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시장에 매도세로 인한 하락장이 현재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무려 3배를 넘기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조금 공포로 좀 몰아넣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 것이 중국 정부에서 미국 마이크론사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금지를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현재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한테 너희들도 주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긴장감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박미중인 대통령께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서 2차 전지 헝거리 양극재 공장 착공 이슈가 있던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이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말씀드렸죠. 주식은 공포에 사서 그렇죠. 뉴스에 파는 겁니다. 해서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눌림목 매매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오늘 준비한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대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한 신용 물량도 그만큼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무턱대고 우리 옛날에 송광호 씨가 그랬나요? 넘버 3에서 내가 제형이야. 뭐 이거 2팔은 뭐 G팔 아니야? 이런 무대보가 지금 있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정확한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대차 거래가 증감이 되고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차가 뭐예요? 빌린다라는 얘기예요. 왜 빌릴까요? 그렇죠. 위에서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물량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대차 거래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신용장고입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러면 신용장고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위에서 상승을 할 때에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겠지만 하락을 할 때에는 굉장히 큰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폭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매매에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매매하고 있는 스타일들은 어때요? 우리 고점에 있는 거 따라 들어가나요? 고점에 있는 거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나요? 아니죠. 저점에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이거 추천 나온 거요? 이거 지금 들고 가야 되나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단타 종목 아니었다고요? 종목 뭐였습니까? 우리 오픈방에 계신 분들 지금 그 종목 오늘 오전에 슈팅 나온 종목 지금 채팅창에다가 막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 써주시면 나 안 해. 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니틱스였죠. 지니틱스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 10% 이상, 15%까지도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들 좀 챙겨 가셨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화전기도 마찬가지였죠.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서는 계속적으로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인데 히토류예요. 뉴스에서 좀 발치를 해왔는데 수입 의존도가 몇 프로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려 90% 이상이다. 품목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목줄을 잡혔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슈로 좀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2차전지 제조용 흑조인 그리고 망간 등등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혹여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처,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반드시 매매 전략을 수립해 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관련 종목이에요. 이지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대응.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딱 하러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식당 아무데나 들어가시나요? 아니죠. 어디에 가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예약하시죠? 맞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왜 주식 종목은 그렇게 대응 전략을 안 세워놓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으시고 매매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슈라고 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고 호재가 또 증시에는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해 먹으려고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세력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죠. 뭐예요? 맞잖아요. 이지라고 하는 종목은 이미 매집을 해서 몇 개월, 우리 공부했습니다. 공부하셨죠? 몇 개월이에요? 6개월에서 36개월 동안 종목별로 유통 주식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시키죠. 모든 종목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올렸어요. 쫙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위에서 흔들고 있는데 지금 저점 라인을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올라갈 때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올라갈 때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내려올 때. 조정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이지 분명히 타점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셨을 때요, 아시겠죠? 이화전기 그래서 오늘 급등 나왔죠? 맞죠? 이화산업 그래서 나왔죠? 여러분들 EV천담 소재 혹여라도 지금 윗부분에 잘못 들어가신 분들 잘 들으시고 노란 톡방으로 오시게 되면 대응 전략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토피아예요, 세토피아. 아니, 이거 뭐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이정혁 전문가. 아니, 내가 말이야 주식 경력이 한 5년이 되는데, 한 10년이 되는데 아니, 이거 끝난 거 아니냐고, 이거. 이거 다 해먹고 끝난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 즉 기관과 외인들은요, 우리처럼 계좌를 2개, 3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세력매매기법에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하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처럼 2개, 3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쓴다고요? 최소한 6개 이상의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평단이 다르겠죠? 무슨 뜻이냐? 고점에서 전량을 다 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할 때 저점에서 반등 나오는 구간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가 있는 것이고 그 피보나치라고 하는 보조지표만 딸랑 쓰는 것이 아니라 볼린저 밴드도 있고, 일목균형표도 있고 일목균형표는 누가 만든 건지, 어떠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토피아 자리 나옵니다. 같이 매매하실 분들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단기 종목 여러분들께 같이 대응 전략 짜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뭐냐 그러면? 신용 비중 상위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저한테 이 미수는 어떻게 쓰나요? 신용은 어떻게? 이러한 질문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오랫동안 함께 공부하신 분들이 3년이 넘으셨거든요. 우리 종석님, 성룡님, 현우님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습니다. 3년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미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단 1절도 저는 이분들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신용 비중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자, 어제와 오늘 하락세가 강했던 종목들을 자세하게 보시면 비중이요, 다 10% 이상의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빌려다가 들어가는 것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굳이 없는 돈까지 빌려가면서 하십니까? 그랬을 때 밤에 주무시다가 어떻게 해요? 허공에 2단 엽착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종목들 체크하시고 내가 현재 이 종목에 들어가서 지금 골머리가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우리 빛나리 이정혁 전문가님, 저 좀 도와주세요. 노란톡방으로 오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종목별로 이렇게 다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방송에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노란톡방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어때요? 이렇게 에코프로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질문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종목명, 평단 그리고 비중 이렇게 주셔야지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질문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비중이 높았던 종목 중에서 모아 데이터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꽁짜네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올라갈 때 보세요 여러분. 아니 굳이 여기는 우리가 차치하고 안 본다고 하더라도요. 거래량이 터진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 자리,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100억을 넣었어요. 1000억을 넣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디에서 모으실 거예요? 물량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모으실 겁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터뜨리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터뜨릴 거예요? 여기 얼만데요, 금액이? 차트 보세요, 여러분들. 7천 원에 모아서 예를 들어 만 원에 턴다고요? 만 원에 모아가지고 2만 원에 턴다고요? 아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세도 안 나온다니까요, 월세도. 세금도 안 나와요. 직원들 급여줘야죠. 건물 임대료 내야죠. 그렇죠? 접대해야죠. 저녁 먹어야죠.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주식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집 사실 때요. 집 사실 때 한 방에 딱 보고 가가지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그냥 계약하시나요? 아니죠. 자동차는요? 한 방에 팡 그냥 사시나요? 아니죠. 하, 고민 고민하시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높은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점 라인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 해 먹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빠져요.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던 물량들 나와야 되겠죠. 나온 물량이 있냐고요. 물량이 없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들고 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세력의 흔적이다. 아시겠죠? 해서 모아 데이터. 분명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브릿지텍. 자, 브릿지텍. 마찬가지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갭 상승을 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갭 하락을 했을 때의 대처 방법.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마도 10분 중에 8분은 없으실 거예요. 자, 브릿지텍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륙이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이륙이 법칙. 안다. 그러면 채팅창에다. 아, 저 알아요. 저 알아요. 하시면 돼요. 제가 보험사에서 15년을 근무했습니다. 보험사에서 15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직원들한테 교육할 때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주식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2명은 거의 자포자기예요. 노력을 안 합니다. 공부 안 해요. 어떤 종목이 어떻고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거고 공부 안 합니다. 6명은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따라다녀요. 그냥 이거 사라고 하면 이거 사고, 저거 사라고 하면 저거 사고. 그중에서 딱 2명만 뭘 한다? 공부합니다. 그 2명 중에 1등이 나오고 2등이 나오는 거예요.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모든 종목들 혼자서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어떤 리딩방들을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리딩방에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 너무 많다, 이겁니다.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왜 혼자서 종목 못 뽑습니까?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브릿지텍이에요. 브릿지텍 보시면 여기 보지 말자고요. 그렇죠? 여기 보지 말아요. 자, 거래량이 들어왔어. 아니, 저점에서 왜 들어오냐고. 맞죠? 아니, 거래가 위에서 터지면 해먹고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점에서 거래가 왜 들어오냐고요, 왜? 맞죠? 그러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올렸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N자형이죠? 네, 올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만약에 여기에서 해먹었다. 여기에서 만약에 털고 나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량이요? 이만큼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거래량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런 거래량이 터졌나요? 아니죠. 아니죠.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분명하게 우리가 노리고 있는 뭐가 나와요? 내 올매매 아이고 내 올매매 짜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내 올매매 짜리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나오죠, 자리. 맞죠? 매수하고 나서 5%, 7%, 10% 매도 설정하고 화살표가 보이면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종목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다음 종목 다음 내 올매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요쯤에서 우리 정말 오늘도 너무나 화사하게 빨간색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아나운서분께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함께 몇 가지 종목들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보신 종목들 어떠신가요? 오늘 본 종목들이요? 네. 일단 전문가님이 좋게 보고 계시니까 괜찮은가? 힘이 좀 모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러면 더불어서 땀 좀 닦을 테니까요. 우리 노란톡방 노란톡방 안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땀 때문에 조금 의상을 가볍게 입고 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 쉬어가실 동안 학습방 노란톡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정혁 전문가께서 여러 가지 종목 말씀을 해주셨죠. 2G 봤고요. 우리 세토피아 모아 데이터 그리고 브리지텍 까지 봤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상세하게 나는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 관심이 있던 종목이다 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에 네모나게 QR코드 띄워드립니다. 이쪽에요. 스마트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고 방으로 곧장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때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방입니다. 방송 중에만 비밀번호 알려드리니까 꼭 기억하세요. 7788 비밀번호는 7788 숫자 네 자리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지금부터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워낙에 장이 많이 빠져서 오늘 쉬어가야 하나 아니면 이 종목 좀 손절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많으실 텐데 오늘 종목 상담도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톡방에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올면매 기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있는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자, 계속해서 네올면매 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올면매는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어요. 뭐냐 그러면 정말 주식으로 많이 저도 힘들어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밤에 막 자다가 잠이 안 와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계좌 열어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회복은 하고 싶고 본전까지 회복은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날아가는 종목들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은 성공합니다. 나머지 일고 여덟 번은 다시 또 그게 정말 시뻘 그렇게 멍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네올면매입니다. 내려올 때 매수를 했더니 올라가더라.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의 보조지표들과 여러 가지의 매매 패턴들을 공부를 해봤어요. 해서 책에 나와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나와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팔아도 돼요. 매매기법 이거 해가지고 팔아도 분명히 팔릴 겁니다. 근데 안 팔잖아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관적인 매매기법이고 세 가지 선이면 끝나고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가 가능하다. 주세요. 그거 뭐예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술에 배부르랴. 맞죠? 하나하나씩 거래량과 추세와 지지와 이러한 것들을 공부가 되셔야지만 말씀드렸을 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딱 들어오시자마자 주세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씩 왜 거래량이 왜 유통주식수 보실 줄 아세요? 현재가 창의에서 유통주식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래량 거래량을 체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체크하는지 아세요?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다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 내올매매뿐이 아닙니다. 이화전기처럼 그렇죠? 이화산업처럼 예전에 샘표 빠졌을 때처럼 한타 빠졌을 때처럼 그 자리 잡는 방법도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거예요. 하니까 노란톡방에 오셔서 아침마다 시황 올려드리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올매매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나 자신의 스타일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표를 항상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표를 저는 이번에 여러분 제가 바이크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죠? 어제 견적 뽑고 왔습니다. 어제 저녁이에요. 정말이에요. 야마하에서 나온 회사명은 그렇죠. 모 마하에서 나온 모 맥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대를 더 살려고 하는데 목표가 있는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반드시 설정을 해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단타를 좋아하는지 또는 단기 스윙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어제 질문하신 분 우리 지니스스 우리 그제 들어갔잖아요. 금요일날 어제 오전에 말씀하셨어요. 2% 한 2% 마이너스 한 2% 정도 됐을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 실현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기적인 종목을 좋아하는지 장기적인 종목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고 참여도가 많으신 분들한테는요. 코리아 에이스 하이드로 류 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몇 프로 수익 냈습니까? 1200% 수익 냈습니다. 자 2평선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2평선이 그냥 선인가 봐요. 뭐 주황색 선 빨간색 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2평선만 알고 계셔도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골든크로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5일선 하나만 알고 있어도 매매가 가능해요. 아시겠죠? 5일선 어떤 의미예요? 5일간에 주가의 평균값을 점들을 이렇게 찍어놓고요. 이 점들을 선으로 이은 것이 5일선이에요. 그러면 21선은 21선은 맞습니다. 한 달짜리겠죠. 왜? 일주일에 다섯 번 창 열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52주 52주 얘기하는 겁니다. 왜 52주를 기준으로 잡았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52주 최고점 최저점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일선 하나만 알고 있어도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볼게요. 자 네 이놈 네가 말이다 내가 지은 죄를 네가 알렸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네 이놈 고개를 들라 뭐예요? 맞습니다. 5일선이 살아있는 자리에서만 뭐예요? 매매가 가능한 매매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요. 5일 다섯 개의 캔들 중에 5일선이 살아있어요. 내일 장 초반에 예상 체결과 확인하시고 5일선에다 대기매소 한번 걸어보세요. 손절 라인이요. 다섯 번째 캔들에 저점 잡으시면 됩니다. 수익 나요. 수익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5일선이 살아있는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저 예저점을 잡고 나서 들어가시면요. 수익 난다니까요. 단기 매매 저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5일선이 죽어있어요. 매매해요? 안해요? 안 한다니까요. 자 5일선이 죽어있어요. 추세 하락이에요.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5일선 살아있어요. 5일선에다 대기매소 해보시라니까요. 모든 차트 갖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일선 매매예요. 5일선 매매. 누구든지 가능하고요. 누구든지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또 뭐가 되겠어요? 21선 21선 그다음 뭐예요? 61선 21선하고 61선이 뭐예요? 이격도예요. 모든 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지 아 내 올매매가 무엇 때문에 저 자리에서 대기매수를 시키는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지난주서부터 제 영상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떻게 된다?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주식 잘하는 방법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고민 많이 해봤는데 머리가 좋아야 되나? IQ가 높아야 되나? 아니면 이런 어떤 좌뇌와 우뇌 중에 어디가 좋아요? 좌뇌 이거 여러분 이거 해보셨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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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와 우뇌 어디가 더 좋아야 되나? 아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아유 이정혁 전문가 예예 아유 내가 말이야 아유 중학교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아유 내가 주식은 조금 감이 좀 있는 것 같아 아유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유 어르신 저기 더하기 빼기는 좀 하실 줄 아시죠? 아유 난 좀 좀 혀 그러면 되시우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잘하면 바로 더하기랑 뭐만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더하기하고 빼기만 할 줄 알면요. 여러분들 최소한 손질은요. 줄이실 수 있어요.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믿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막 물론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매물대 차트 켜놓고 볼린저 밴드 그냥 몇 개 켜놓고 일목 균형표에다가 뭐 이상한 색깔은 그냥 다 내가 봐도 몰라. 내가 봐도 더하기 빼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 이장연 전문가 당신처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으신가요? 수익으로 집 사고 싶으세요? 몸짱되고 싶으세요? 결혼하고 싶으세요?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아침마다 아 이렇게 오늘은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우리가 함께하는 노란톡방에서 아침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잖아요. 정말 좋은 아침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서로에게 응원해 주는 거죠. 다 가능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됩니다. 다만 하고 싶은데 로또도 되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참여를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인사도 좀 해주시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매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여하시고 궁금한 거 질문 받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해보니까요. 딱 하나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상상해도 한 가지는 안 되더라고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머리는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밤마다 장발이 되는 상상을 하면서 자는데 이상하게 빠진 머리카락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자 재미있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매매 스트레스 받아가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즐겁게 하자 아시겠죠? 즐겁게 하시는 방법 이정혁 매니저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방에서 어제도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자 어제 자 지금 채팅창에다 쓰세요.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셨다. 따로 동영상 올려드렸어요. 원포인트 강의로 보셨다. 채팅창에다가 1번씩 막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제가 오픈방에다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죠. 원포인트 강의예요. 기본 학습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제 어제 노란톡방에서 학습방에서 학습방에서 제가 올려드렸죠. 보시는 분들하고 안 보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계좌 색깔 차이 날 겁니다. 실전 학습 이제 곧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기본 학습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실전 학습 세력 특강 실전 매매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종목 찾아서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참여하셔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빠르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정열적인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아나운서분께 잠시 잠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말씀하신 것처럼 원포인트 강의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계속 내보내드리고 있죠. 전문가께서 또 이방에서 방송 때 공략주뿐 아니라 다른 히든 종목도 공개하실 때도 있다고 하니까 전문가의 의견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QR코드 찍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지가 또 이 시각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 조금 전에 살펴봤던 종목이죠. 공략법이 궁금하면 역시나 따로 문의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지가 지금 오늘 많이 빠지는 코스닥 장인데도 가격 제한폭에 들면서 2만 3천 9백원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종목 공략 가능한지도 궁금하실 텐데 역시나 노란톡방으로 입장 많이 하셔서 따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비밀번호는 7788 숫자 4자리 걸려있으니까 잊지 말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지 뿐 아니라 다른 또 네올 매매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전문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자리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들어갈 비중의 절반 마음 편하게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니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올 매매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가 있잖아. 너한테 남겨줄 것이 머리카락도 없고 있잖아.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요거라도 좀 남겨주고 싶었는데 바로 네올 매매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선한 영향력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거예요. 네올 매매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 우리 한국 사람들 세 가지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하단지표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만 기억하세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잠수함도요. 계속해서 물속에서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올라 한 번씩 올라오죠. 그런데 왜 올라오나요? 잠수함이 적이 있나 없나 잠만경을 올리기 위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들도요. 계속 빠지기만은 힘들어요. 그 타점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승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상단에 화살표가 만들어지는데 이 화살표는 추세의 방향을 신호로 잡아주는 겁니다. 즉 하락했던 추세를 변곡점이 생기면서 돌려세워주고 그 돌려세운 추세의 방향을 화살표로 우리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여러분들이 왜 매도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란톡방에서 제가 원포인트 강의 해드렸죠. 그거 보시고요. 아주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감동이라고 매수는 누구나 잘하는데 맞아요. 매도가 문제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죠? 해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 때마다 매일매일 네올매매짜리로 나온 종목들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있죠? 맞죠? 보세요. 오늘은요. 한화 갤러리 한화 갤러리 한화 갤러리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락하고 있던 추세에서 우리가 매매하나요? 안하나요? 하락 고점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은 우리가 매수를 해요? 안해요? 그런데 얘는 추세 라인과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신뢰도가 높나요? 낮나요? 어렵나요? 질문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캔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은 신뢰도가 낮습니다. 저항 때 추세 지지 모든 게 신뢰도가 낮아요. 그러면 공략해보는 건데 물이 깊게 찼어요. 깊게. 맞죠? 깊이 찬 물일수록 뭐다? 올라올 확률이 많다? 적다? 많다. 공략해보는 거예요. 공략. 자, 한화 갤러리 말씀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뭐예요? 심패기예요. 자, 보시면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맞죠? 이제 여러분들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자, 고점에서 추세라인. 고점과 고점을 잇는 게 추세예요. 아이, 저기 그 추세는 어떻게 그어요? 그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고점과 고점을 서로 이어주는 고점과 고점을 서로 이어주는 추세라인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세우는 그렇죠?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세우는 슈퍼맨이 딱 등장을 해요. 악구비로 딱 하락하던 추세를 이 슈퍼맨이 여기에서 빵하니 돌려세우는 겁니다. 병곡점은 누가 만든다? 개인이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 그것이 뭐다? 세력의 흔적 첫 번째다. 병곡점이 생겼어요. 맞죠? 병곡점 이후에 발생되는 따라합니다. 따라하시는 분들 계좌 색깔 바뀌어요. 아시겠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매수짜리 나오죠? 올라갔다라고 해서 끝났냐고 아니요, 여러분.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 너희들 정확하게 추세를 돌려세웠구나. 오케이. 나 이제 너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고 눌림목자리 들어오면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어. 자리 나옵니다. 공짜예요. 환농화성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 어제 방송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종목들 많습니다. 공짜예요. 공짜. 아시겠죠? 백화점 세일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장 빠질 때 백화점 세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윈텍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윈텍이요, 여러분. 좀 다른 관점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다른 관점에서. 이거 아마 이거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윈텍입니다. 윈텍인데 제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어요. 20년, 21년, 22년, 23년 컨셉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유보율 어때요? 괜찮아요. 부채비율 어때요? 괜찮아요. 부채비율을 몇 정도로 기준 잡으시면 된다고요? 저는 한 200 정도로 잡아요. 어떻습니까? 괜찮은 기업인데 잘 가다가 이거 뭐냐, 이거. 중요한 게요, 여러분. 하락을 할 때 하락을 할 때 거래가 실리는지 안 실리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가 없이 눌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윈텍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실리면서 빠지고 있죠? 뭐예요? 너의 매도가 나의 매도를 부르고 최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옛날 여자친구 그냥 다 하고 있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윈텍도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그렇죠? 따라 하신 분들 계좌 색깔 바뀝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청담글로벌이에요. 청담글로벌. 자, 이거는요, 여러분. 흔적. 그냥 정확한 흔적입니다. 뭐냐 그러면 세력들이요. 알고 있어요. 세력이라고는 누구? 기관 외인. 자, 야, 니네들 말이야. 이정역 저기무와 전문가하고 같이 공부한다며. 야, 니네 공부 좀 했겠네. 야, 니네 손절라인 여기 잡았지? 여기 잡았지? 뻔하다, 뻔해. 손절물량 나와야 되겠죠? 자동 손절 걸어놓으신 분들 나와야 되겠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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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빠지가봐, 빠지가봐. 어떻게 해? 건져야 되겠죠? 나오는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윈텍하고 같아야 달라요. 이러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당글러블 자리에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노란톡방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들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한화 갤러리아 신규 상장주라서 공략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윗칸과 아래칸에 물이 깊게 찼다, 매수신호 나왔다라는 말씀이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도움을 받아서 공략해 보시기 바라고요. 심팩도 추세가 이제 돌려서 시작이 됐다. 이 외에 윈텍과 청담글로벌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세한 매매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노란톡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오른쪽에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는 게 바로 QR코드입니다. 이쪽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인식을 시키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무료로 운영되는 당톡방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걸려있어요. 7788 숫자 네 자리 설정되어 있으니까 방송 중에만 이 비밀번호는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입장할 때 7788 적고 들어오시기를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기다리시던 시간 히든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종목이나 준비하셨죠? 전문가님? 오늘 준비한 종목 두 종목 준비해왔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섹터예요. 폐배터리 그리고 AI 관련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성일하이텍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가지고 온 종목 바로 성일하이텍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집 및 전처리 과정 습식 재련 소재 생산 등등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성일하이텍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자 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느냐 자 보시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다 영업이 증가하고 단기 순위 어우 좋다 너무 좋다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너희들 정말 잘 운영하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25년 폐배터리 시장이 확대가 전망이 된다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섹터와 종목이기도 합니다. 3대주 삼성DI와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를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는요 여러분 뉴스만 보고서 매매 절대로 진행 안 합니다. 이 뉴스는요 이미 준비되어 있던 뉴스예요. 어제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밤사이에 1시간 동안의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아니요 물 및 협상 계속했을 거고요 분명하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부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 뉴스 이미 준비되어 있는 뉴스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떠한 매매 포인트가 있냐면 기준 캔들이 일단은 등장을 했다. 즉 세력의 흔적을 포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관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네올 매매 타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제가 요정도 지금 한 184개의 복만 보실 수 있게끔 차트 설정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차트를 한번 길게도 보시기를 바래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실제로 HTS를 좀 켜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하고 있던 추세에서 매매해요 안해요? 매매해요 안해요? 안 한다니까요.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이거 먹는 거예요? 이거 고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이거 먹는 거예요? 고수의 영역 고수의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시면 이거 그냥 죄다 손실이에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력은 확인을 했어요. 맞죠? 정보력은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수익을 길게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추세 전환했죠? 자 슈퍼맨 어디 있습니까? 슈퍼맨 자 여러분 슈퍼맨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두 손으로 강하게 앞구비를 한 상태에서 말아올리고 있죠? 변곡점이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자리 나오죠?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기준 캔들이라고 있습니다. 기준 캔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준 캔들 자 기준 캔들은 여기에서 공부를 하셔야지 보이는 거예요. 자 요렇게 라인을 잡아 놓으시고요. 고점에 나온 요 장대 양봉 기준 캔들로 잡히는 겁니다. 와 그거를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노란 톡방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준 캔들 자 고점과 저점의 라인을 잡고서 박스권으로 형성을 하게 되면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준이 벌써 몇 개가 부합이 됩니까? 추세 전환 성공했고 이거 단기 추세로는 하락이죠. 단기 추세로는 하락인데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저점에서 2만 7을 올렸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깨끗하게 저점에서 2만 7을 올렸어요. 조정 줘야 되겠죠?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먹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소화시켜야 되겠죠? 소화 과정이다. 올라간다 안 간다 갑니다. 다음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에요. 콘택트 시스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 AI 반도체 업체 아시아 총판권까지 보유한 것이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 등의 공공기관에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여러분 미 국방부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업체들이 많나요? 매수 포인트 AI 반도체 관련 주의다. 자회사 시큐센 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다. 와우 대박이죠? 데이터 아시아 총판권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얘는요 여러분 한 템포 빠르게 반박자 빠르게 뭐예요? 차트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동전주라고 해서 무시하시는 분들 가끔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동전주이건 주가가 굉장히 비싼 것이든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효자 종목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5년 10년 대주주 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수익만 내면 됩니다. 단기적인 우리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 진행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고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저점 최저 너무 친절하게도 알려줘. 여기가 저점이에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인만 지켜내면 되니까 안전하게 손절 라인 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추세가 오른쪽으로 변곡점 슈퍼맨 등장 슈퍼맨 등장했죠?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으로 틀어놨어요. 여기에서 터진 거래량 누구 주머니에 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차기 직전입니다.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께 조언 한 가지 남겨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사지면 내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억지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안 사지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매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히든 종목 두 가지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 하이텍 말씀해주셨고요. 또 AI 관련주 콤텍 시스템도 히든 종목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도 열의에 찬 강의 해주신 이정혁 매니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이정혁 매니저는 내일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 화, 수 오전 11시에 출연하고 있으시니까요. 내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테마술사 오늘은 여기에서 물러가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